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동네의 알림입니다. 119 문화상 공모전 안내입니다.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제1회 119 문화상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최하며 작품 소재로는 화재, 사고나 소방관 등을 소재로 한 동화 등의 문학작품이며 미술 분야로는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등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공모기간은 9월 27일까지며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는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대변인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문 대상은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설문기간은 8월 22일까지입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새 소식을 통해 설문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 UCC 공모전 개최 안내입니다. 지진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이야기이며 공모기간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분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 신청 실명제 실시 안내입니다.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으로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첨부에 국민 신청 실명제 서식을 다운로드해 인천인골뱅이 코리아.kr로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청 2019 평화사랑 콘테스트 안내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애국심을 고치할 수 있는 공익적 내용으로 기간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공모 부분은 UCC, 사진, 포스터로 경찰청장 상장과 총 2천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접수 방법은 www.평화사랑.com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